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기 위해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 뭘 하겠습니까 중국하고 손을 안 닫겠습니까 중국 공상당하고 중국 공상당이 가장 여러분들을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국가들 가운데 자유홍콩하고 대만하고 대한민국을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복속시키는 데 가장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수단이 지금 총칼 동원할 수 없으니까 선거를 무너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는 조선족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한족 대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온라인 이름 댓글 조작이라는 것은 그쪽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한 50만이나 100만 정도 투입하게 되면 A라는 여론도 B로 둔갑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반중감정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저는 댓글 투입해가지고 다 조작한다고 보거든요 선거 여름 시작되면 지금도 당대표 경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도 중국의 댓글 공작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원한 사람을 미는 겁니다. 댓글은 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엄청난 치약한 나라입니다.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중국 공상당하고 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 문제가 단순하게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넘어가느냐 나라가 없어지냐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두고 내가 실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들의 목표랑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오래오래 해먹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오래오래 해먹는데 누가 도움을 줍니까 외세가 도움을 주면 확실한 거죠 한국 역사에서는 항상 뭐죠 외세와 결탁해가지고 집안과 일파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똑같은 구조로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이렇게 해먹었기 위해가 선거도 훔치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되니까 이게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으니까 기초잔치 단체장 한 사람이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인허가권을 남발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다 장악해가지고 10년 20년 해먹는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이런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숟가락이 하나 남아 있겠습니까 젓가락이 하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반역자의 대열에 들었을 수가 없는 거죠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규 씨가 작심을 이야기했네요 내가 백행동 개발에도 관여가 됐으면 백행동을 나에게 덮어 씌웠을 것이다 백행동이라든지 이런 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완전히 그냥 제외해버렸네요 그거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참여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지난 12월 백행동 경찰 조사 때에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검토 전부터 4단계 용도 변경을 이미 안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덜 느릴 것 같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경위에 주목한다 배제 경위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더 많이 해먹어야 되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들어오면 절반 정도는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더 많이 해버리니까 합법적으로 결제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해버렸네요 백행동은 유동규 씨가 속속들이 다 이야기를 하니까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여기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도 어떻습니까 2017년 대선 도덕질을 하는 거나 2018년 지방선거 도덕질을 하는 거나 2020년 총선 도덕질을 하는 거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살실장 보궐선거 도덕질을 하는 거나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도덕질을 하는 거나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 도덕질을 하는 거나 2024년도 총선 도덕질을 할 거나 2020년 대선 도덕질을 할 거나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나왔던 도덕놈들이란 책이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된 것은 제이아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해서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된 것은 이게 먼고 하니까 4.15 총선만 보게 되면 아 약간 아리숭하던 것이 전체를 다 보게 되면 문재인이 집권에 승강한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를 다 보게 되면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짜놓은 조악한 전산 프로그램에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한 겁니다 기념비적인 업적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공직선거의 모든 것을 다 100일 하에 세상에 다 까발린 겁니다 여러분 유동규 씨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남시에 일어난 개발비리 사건은 다 똑같은 똑같은 구조로 해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위에서 뭡니까 독수리 시각으로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4.15 총선만 보게 되게 되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전체를 다 분석하고 나니까 전체의 조감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 해먹은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 해먹은 겁니다 성남시에서 일어난 것이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중앙지법 행사 22부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재판 직후 함께 재판을 받은 민간업자들에게 백형동 개발사업에 내가 참여했으면 그것도 내가 총대 매고 이재명 대표 측은 나 혼자 있다고 덧붙여 쓸 것이다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면 유동규 씨가 관여하지 않았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관한 이익까지 다 먹은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언이 유동규 씨가 나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에는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가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에는 화천대주의회 대주진 긴만배가 있습니다 백형동 개발 의혹에는 전 한국하우진기술대표이자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가 있습니다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은 사실상 시행사와 동일한 유엔피의 항모대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성남시장 하에서 이루어졌던 개발 비리사건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해먹는 구조가 똑같은 겁니다 선거에서 해먹은 것이 똑같은 겁니다 그걸 밝혀낸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먹은지를 다 밝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부 대통령 선거 여름 그 다음에 4.15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그 여름들 책들이 끝까지 완관이 돼야 완전히 까발길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안 하니까 대장동 백형동은 검찰이 하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면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움직여서 일종의 뭐죠 농고문 같은 걸 쓰는 겁니다 전혀 그 사람들이 수사를 안 하니까 백형동 개발사께 수조분의 이름들 수조배만큼 중요한 그런 거를 대한민국 검찰이 안 다루는 겁니다 대통령도 관심이 없고 오늘 여기 배 재롱침바심 나라 망치고 말아먹어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구조가 똑같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는 성남도비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검토 전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인섭 씨가 이미 백형동 지분 25%를 받은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덜너리였습니다 다 해먹은 겁니다 여기에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아마 선대본부장 같은 걸 맡았던 모양입니다 정진상 씨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하니까 뭐 거기에 여러분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결제라인도 복잡해지니까 비밀 유지도 어려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제외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데 그거를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익을 해먹기 위해 가지고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많이 몰아주고 그것을 나누어 갖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안 해도 뭐지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그냥 사건 보면 그냥 딱 통밥이 잡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조로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에 해먹는데 무슨 뭐 특별하게 새로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해보고 간 경험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계속 이제 쓴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시면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형동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는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비공식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했고 내부에서 참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성남시가 하는 그런 개발사업이니까 이익이 그냥 보장되는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연 사업에서 배제됐고 사업 검토 및 성남시의 포기 의사 전달 과정에서 공식 문서가 오고 가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파괴되면 뭐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형동 개발사업에서 배제됐는가 또 뭐 다 나오겠네요 다 해먹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이 먹기 위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